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지만 바로 풀었다. 그러면서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과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해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 앞서서 모두 발언 형식의 국민 보고 내용 오늘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평가 그리고 분석 자세히 해볼 텐데요. 오늘 오랜만에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여야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 계신데요. 윤석 국민의힘 성인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두 분. 선거가 있어서. 네. 오늘 대변인의 시각으로 오늘 좀 깊고 날카롭고 한번 이런 분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2주년 기자회견 25분간 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장소를 옮겼죠. 집무실에서 이제 브리핑론으로 내려와서 75분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하면 90분. 90분이 되네요. 90분. 아니 100분이군요. 100분.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총 질문이 20개가 나왔는데요. 분야를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은 오늘 나온 주요 정치, 사회 관련 이슈입니다. 번호가 지금 매겨져 있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총선 패배와 관련된 질문 나왔고요. 그리고 김근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해병대원 특권. 지금 뭐 국회에 통과돼서 지금 거부권 행사 여부 이게 관심사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의 만남에 대한 그 의향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종섭 전 대사건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 등등등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요 두 분 대변인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짚기 전에 평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평가에는요.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인 불통 이미지가 있다. 이 부분. 이게 혹시 좀 옅어졌는지 오늘 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신지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윤석 대표님. 불통 이미지는 오늘 회견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씻겨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회견이 예를 들어서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질문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하실 말씀 다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적어도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회견이었다고 보고요. 내용 면에서 야당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사과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전에는 명포백 관련해서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얘기 아예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상대로 긍정적인 일정을 부과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두 가지 관점. 그동안에 있었던 불통 이미지 이게 더 뒀는지 그리고 답변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21개월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하셨는데 저만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씻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모두 발언 국민 보고 형식이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4.10 총선의 민인은 대통령께서 이제는 집권 2년 동안의 운영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국정 기준을 좀 바꿔달라. 전반적인 국정의 방향과 이런 걸 바꿔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지금까지 방향도 옳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많은 성과를 했다.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만약에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화자찬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통령께 미안합니다마는 좀 평가를 했어요. 좀 가혹한 농평을 냈는데. 만약에 성과가 있었다면 총선에서 대통령 말씀대로 윤석열 정권이 또 국민의힘이 저런 성적표가 나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압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세요. 형식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펼쳤던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계획 이런 거 위주로 한 25분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정치권 국민들의 관심은 그 이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특히 정치적 현황과 관련된 답변에 집중이 됐거든요. 자 그럼 아까 봤던 키워드 화면 다시 한 번 불러올까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서 1번 2번입니다. 1번은 아까 총선 패배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번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그리고 3번이 해병대원 특검 관련된. 이게 사실 굉장히 현안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특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요. 2번과 3번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기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봐죽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우선 윤석 대표님.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사과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앞서서는 여러 가지 대담 형식인데 유감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번에 사과가 나왔어요. 이건 좀 달라진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하신 정확한 워딩은 각절하지 못해서 안타깝다였습니다. 안타깝다. 네. 이번에 사과를 드리고 있다. 결국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다르다. 그 말씀을 제가 모두 해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많은 변화가 있는 거다. 물론 정치 공세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에 따른 기획이라 저는 보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찌되었던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했다는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적어도 국민들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미수 대비님 이 사과 부분하고 그리고 다만 이 특검 이거는 좀 정치 공세로 본다. 이런 입장까지 동시에 같이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제가 선거 기간에서도 많은 주민들을 보면 그 부분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런 걸 많이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부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언제나 뒤로 빼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의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런 벌건 백주대나서의 명품백을 받았다.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걸 많이 의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과드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해라 이 정도의 말씀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그 목사 최 목사라는 부분을 스토킹으로 경찰이 수사한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김건 여사 특검법을 놓고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1월에 2월입니까 또 폐기까지 됐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22대 때 다시 또 김건 여사 특검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정치공세로 치부해버리면 국민들이 이걸 대통령이 진짜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민의를 알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검법 부분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앞으로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나와주시는 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미수 대변인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달 전체적으로 대변으로서 전해주신 건데 그럼 김건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를 했잖아요. 특검법 일단 검찰 수사 지금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 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인식이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 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저희가 그 법에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또 그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법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결국 거북권을 행사했잖아요. 22대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시니 그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벌써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도 그랬고 국민의히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드롭을 뒤에다 크게 붙였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와 관련됐다고 해서 이걸 국회를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을 썼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들이. 그런데 지금 뭐 하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을 넘겼고 지나갔고 앞으로 집권 3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는 자리인데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돼서 왔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 자체를 이건 정치적으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시면. 물론 정치 공세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정치 공세가 정치적 공격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시면. 그럼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법. 이 각종 의혹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거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과연 국정기조를 바꾼다? 아니면 이번 기자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특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데 자꾸 거론하는 특검 중에 하나인데 실제 현안이 된 특검은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가 있는 이 특검은 해병대원 특검이거든요.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유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유희석 대변인 약간 조건부 수용으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여러 가지 수사 결과 이런 게 미흡한 게 있고 국민들이 약간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거 특검 얘기를 하겠다. 주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조건부 수용에 가깝죠. 조건부라는 게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이첩 과정에서의 외학 관련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입니다. 최근에 공수처에서 수사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소환조사하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미진하면 본인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밝혔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단어, 그 외에 적성한 단어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일단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정무로 넘어가 있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 안은 이거는 약간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법에는 또 그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민주당이 두 명을 추리게 돼 있죠. 거기서만 임명하게 돼 있는 거니까. 거기서 민주적 정당성이 아무리 민주당이 과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느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런 것을 결함으로 들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검,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 자체의 어떤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봐요. 이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먼저 얘기하겠다.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명희수 대비님. 저는 조건부 수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대통령께서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의중대로 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최종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적 저항에,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병대원이 순직한 게 언젠지 우리 국민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7월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해병대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축소, 은폐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 비서관이 법무부의 법무관림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건 기록이 경찰로부터 회수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경찰에 맡겨놓고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갑작스럽게 한다? 지금 언제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런 권력형, 어쩌면 은폐 의혹이 나오는 수사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밝혀져야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겠다는 혹시 마음이 있으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내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안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해병대원이 순직한 이후에 많은 논의를 하자고 우리 야당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은하질 않았어요. 결국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해서 결국 본회의를 이제 통과한 겁니다. 그건 얼마입니까? 지금 10개월이 넘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비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로 임명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이건 전형료를 내로란 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를 추천하는 특검으로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대통령께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법안 내용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법안도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랄지 이런 특검법도 아니고 우리 해병대원, 우리 국군 장병이 병사가 대인민 봉사를 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럼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대통령실 여당도 거부권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분위기랄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감한 현안인데 지금 두 분이 차분하게 말씀하시지만요. 전혀 다른 입장과 지금 논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변인으로서. 오늘 나온 질문 중에는 역시 정치적 현안들이 많았는데 이종섭 전 호주대사건 그리고 최근에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수, 아직은 국회의원이신 분은 아니지만 22대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소수 정당이 되는 각 당의 또 대표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들과의 만남에 대한 의향, 뭐 이런 질문 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 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석 대변인, 특히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만나자, 만납시다, 회동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어떤 정치인과의 만남도 선긋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회는 어떤 형식일까요, 그러면은? 그냥 어떤 행사장에서 인사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따로 정말 봅시다, 라고 얼굴을 맞대고 뭔가를 얘기하는지 알릴까요? 그런 정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일단 21대 국회는 21대랑 다르게 야당의 의석수가 훨씬 더 많고 또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신당이 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것은 꼭 조국 대표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치인 누구냐에 선을 긋지 않고 만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한민수 대표는 조국 대표, 윤석열 대표를 저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을 거예요. 각각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할까 그 질문의 취지는 그걸로 보였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경축식이랄지 이런 데에서 여야 대표들이 쭉 계실 때 그때 악수정도 하고 말 그대로 조우죠. 그 정도는 몰라도. 그건 회동이 아니라 조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조국 대표가 명실상부한 22대 국회에서 제3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만나려고 하고 본인이 국회에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만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도 세석입니다마는 충분히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21대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진짜 그렇게까지 안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해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폭락한 뒤에 그제서야 연락이 오셔서 만났는데 글쎄요.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본인 두 분 다 어찌 됐든 좀 껄끄러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뭔가를 먼저 다가섰 거다? 저는 지금 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석 대표님께는요.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이 질문을 꼭 좀 해달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 이런 회견. 모두 발언과 장시간에 걸친 이 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걸 물어봐달라고 하더군요.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네.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오늘 회견이 제 입장에서는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총선 전에 이런 정도의 회견이 있었다면 서울만 해도 5% 안쪽으로 지은 지역구가 5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당선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수도권 특히 서울만 해도 5개예요. 경기도나 수도권까지 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진짜 결과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회견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많죠. 저희가 108석으로 의석수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총선 결과가 나왔으리라. 그래서 오늘의 이 회견이 만시지탄인데요. 앞으로도 아직 3년 임기가 더 있고요. 총선은 또 4년 후에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이 회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역으로 볼 건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러한 소통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지 없었는데도 총선 결과가 좋았으면 이번에도 그럼 소통을 안 할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아무튼 뭔가 약간 만시지탄 느낌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걸 좀 빨리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올 초, 올 2월 정도라도 이런 자리가 있었더라면. 4월 1일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건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좀 아쉽다. 총선 전에 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아쉬운 곳이 많다 그 뜻이네요. 한미수 대변인께는요. 오늘 좀 아까 여러 가지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그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오늘 나오지 않은 질문 중에서 이거는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왔더라 하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짧게 저는 총선 전에 했었어도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아니고 김구원 조사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안 하겠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결과가 좋아졌겠습니까? 대통령이 전파는 한 시간 넘게 두 시간까지 쓰셨었더라도 100분 썼더라도 저는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질문이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보고 모두발언 형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기자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정부 들어서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징후 하나가 저는 언론에 대한 가혹한 포갑적인 접근 태도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민주화 이후에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방송을 저렇게까지 탄압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방통이, 방심이 정말 거의 제 표현이 거칩니다만 때려잡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면 정말 대통령은 여전히 3년 동안의 임기가 남았는데 이런 언론 정책을 쓸 겁니까? 언론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접근할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오늘 20개의 질문이 나왔지만 현장에 취재한 기자들 중에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했다. 그리고 손드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질문을 못하는 기자들도 꽤 많거든요. 또 한 번의 자리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고요. 오늘 두 분 대변인 모셨는데요. 유희석 국민의힘 서인대변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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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보다는 모습들로 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두 분 대변인이 나가시고 네 분의 패널 다시 좀 모셨어요. 오늘 다양한 이슈 오늘 회견까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 좀 다뤄볼 건데요. 우선 앞에 동그란 판넬을 제가 바로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데 점수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라는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설명해 주실 건데 쓰시는 동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야 반응도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묶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방향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직접 설명도 해 주셨고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에 관해서도 저는 많이 진전된 소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쓰시라고 붙으라고 들었는데 딱 보니까요. 지금 화면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숫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뭔가를 쓰셨어요. 이게 특징인데 우선 제가 내부인데 시간을 짧게만 드릴게요. 점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 우선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께서는 90점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90점을 주신. 마음 같아서는 100점인데요. 마이너스가 5점씩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늦게 기자회견을 하셔서 좀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늦은 거 5점. 네. 늦은 거 5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마련해달라. 그런 바람 포함해서 마이너스 5점. 이렇게 해서 90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만점인 거네요? 내용은 만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맞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맞은편으로 가장 복잡한 뭔가를 쓰셨는데. 박영훈 민주당 천령 미래 연석회의 부의장. 뭐예요? 뭘 쓰신 겁니까? 지금 결과가 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점수를 후하게 사실 줬었는데요. 이 앞에 10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가 좀 발전했다. 그래서 10점이고. 10점. 다음 10점은 저출생 대응기획부. 이거 참 저는 10점을 줬어요. 오늘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점은 질문은 20개 받아가지고 하나당 1점씩 참 많이 받으셨다. 고생했다. 그러면은 40점이잖아요. 그런데 곱하기 0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셨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점을 드립니다. 극단적 점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조욱 변호사께서는 100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100점의 이유. 예를 들어서 시험 채점할 때 틀린 게 없는데 억지로 깎을 필요 없죠. 억가. 억지로 점수를 깔 필요 없다. 제가 보기에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고요. 답변을 보고 기자들의 질문도 훌륭했습니다. 기자들도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잘 물었어요. 그다음에 답변도요. 제가 평소에 방송할 때 주장과 저는 100% 일치했거든요. 서조욱 변호사 주장과 일치한 답변은 한다고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도 공수처가 미흡하면 내가 특검하겠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김근혜 의사도 지금 전담팀이 검찰에 있잖아요.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도이치 모터 쓰는 게 틀만큼 틀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파우치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했고요. 사과도 했고. 이번에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부분에 점수를 까야 됩니까? 그래서 100점. 아니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습부터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 주목하신 게 있을까요? 아마 달라졌다기보다 이게 원래 윤석열 다음이에요. 이게 윤석열의 본 모습인데 이제까지 너무 저는 기자회견 아는 게 그게 윤석열 다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다음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자회견은 한 게 달라진 거다 이 뜻이 된 건데 지금요. 마지막으로 김상경 정치전원과께서도 뭔가 복잡하고 고치고 그랬는데 일단 설명이 뭐 F인데. 복잡하지 않아요. 40점은 F. F가 몇 점을 매겼을 때 F였는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40점은 낙제 점수를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해야 된다. F면. 재수강. 기자회견은 다시 하라는 뜻입니까? 다시 해야 된다. 어떤 걸 보고 다시 하라고. 우리 두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쨌든 여권 패널 분들을 보면서 뉴스와이드 시청률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게 시사 프로에 나온 건지 예능 프로에 나온 건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대통령에게 좋은 쓴소리를 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지선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쓴소리 대신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상병 특검 총선에서 민의로 확인됐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정치하시겠다면서요. 이제는. 이제 검사 정체성 좀 버리고 정치인으로서 좀 다시 거듭나시겠다면서요. 총선 민의로 확인됐는데 아직도 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그거 몰라서 하라고 합니까. 불신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좀 불신의 대상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다 했다. 그거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미진하면 특검한다면서요. 지난번에 다 했는데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특검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아는 것,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분포가 너무 차이가 나요. 0점, 40점, 90점, 100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저는 재수강으로 해 주십시오. 재수강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답안지를 채점한 건지 의문일 정도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에게 부담 안 주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뒤에 못 만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만나실 계획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부담 안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만나겠죠 뭐 이런 답변 나왔거든요. 뒤에 못 잡혔는데 우선 이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총선 올해 초 그리고 총선 즈음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갈등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 해.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총선 즈음에 계속 부각이 되고 나오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고 그리고 총선 뒤에는 오찬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는 거절한 사항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손해진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지배적이죠.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풀렸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게 뭔가 얘기가 있나 본데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받았어요. 거의 앞부분 질문과 마지막 뒷부분 질문인데 그런데 질문을 한동훈 전 위원장 질문이 딱 나오고 그걸 듣자 그렇게 미소를 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설 관련된 게 아까 오찬 얘기가 나온 게 저 지점이고요. 그리고 샤무에 만날 계획이 있는가 질문을 듣고도 이렇게 약간 미소를 줬거든요. 이준호 전 위원. 저 미소의 의미를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저 질문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상했다. 준비했다, 지금. 그렇죠.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아마 참모들하고 수기 과정을 많이 거치고 거기에 사용할 멘트라든가 키워드 이런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상한 질문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예상한 거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유는 관계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검사 시절 관계는 20년 넘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풍파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아주 약간 고난도 시기를 겪었고 이런 관계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나오고 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데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는 다 겉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뿌리는 아주 든든하게 아직 붙어 있다. 그런 관계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저는 미소를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왜 옛날 전에 직전의 관계는 부하직원의 관계였었고 또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또 시키는 일을 잘 실행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치르면서 상대위원장 했었죠. 정치인으로 역할. 그거는 사실 대통령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어쨌든 이뤄냈으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고 그걸 인증해 주겠다.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 변호가 사퇴설이 돌아왔던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찬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나 본데 오해가 있었지만 풀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뒷부분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 잘할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얼핏 들으면 그건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비티인 라인스인데. 행간을 읽어보면 이거는요. 우리는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들으셨어요? 잘 걸어갈 거라고 했는데. 잘 걸어갈 거야.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신경 써야 돼. 이런 것 같고요. 웃음은 그런 어떤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죠. 어색하니까. 미소로 넘어가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 아니, 그 미소의 의미가 완전 다른데요, 지금. 저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얘기 했잖아요, 또.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위로를 위한 자리인데 그걸 위로해줄 대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화는 안 할 거야, 나는. 이 얘기랑.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면 돼. 이 두 가지 얘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인데 정치인의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갈 거다. 이렇게가 포함된 거다고 보시는 거에요. 알아서 잘 갈 거야. 미소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두 분이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또 다른 질문을 받았고 만남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박. 아니 저와 뭐 이십 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화면으로 따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사항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이죠. 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20년 넘게 교분을 맺어온 사이인데 한동훈과 언제든지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언제든지 만나지면 지금 안 만난 상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충전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을 안 주는 게 맞다. 기다린다. 만나긴 만날 거다. 이건데요. 박용은 부의장. 20년 넘게 맺어온 인연이라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도 이게 확실히 좀 관계가 지금은 소원하다. 이거에 약간 방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별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별까지 갔어요 지금요. 완전히 끝났어요. 조금 더 나가셨어요 지금.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관계가 멀어질 만큼의 발언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압박 그리고 국정 책임이 처음에는 저에게 없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것도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 어떻습니까. 처음에 김기현 전 당대표 이 김기현 당대표가 지지율 3%였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 윤핵관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당대표를 만들어놨더니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사람들의 특히 말하는 오더 이런 것들을 안 들어서 정말 우리 식구인 한동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해야겠다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워놨더니 또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하니 이철규 사무총장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이별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한 그 미소도 한동훈 위원장 과거에는 내가 참 아끼고 친했는데 이제는 남남이다. 소외를 생각하면서 지은 미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보면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신년행사인가요. 그때 월초에 있었던 신년행사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월 3일이군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아주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오늘의 미소는 다시 볼까요. 약간 다른 건가요. 저거하고는. 약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데 가장 궁금한 건 손혁 변호사.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언제 만나는 겁니까. 지금 전화통화도 안 한 걸로 보이죠 지금요. 언제 만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섭섭함이 없어요. 대통령은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배입니다. 상당히 큰 형님 리더십으로. 처음에는 서로 섭섭함이 있었지만 지금 저는 다 풀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의원장도 지금 성찰 반성 중인데 본인이 수어지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대통령이 물이면 본인이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과 유비가 할 때 수어지교. 빌려야 뗄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요. 물고기에게 물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윤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 3년 남았는데 반윤 깃발로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게 섭섭함이 더 크죠. 대통령보다. 그런데 결국은요. 다시 옛날에 원팀으로 갑니다. 가는데. 갑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모임을 주선하고 있어요. 연락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조만간에 비대위원들하고 저는 오찬도 하고. 그다음에 독대도 만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것도 아마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입니까. 뭐 들으신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비서실장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건 들으셨어요. 비서실장이 뭔가 지금 추진이나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이 정치인의 길을 잘 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세자로 책봉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씨 잘못 알고 있어요. 세자로 책봉했다가 패세자인 게 아니고요. 패가 되기 전에 세자가 됐는데 그 전 단계가 없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능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라.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많은 대권주자가 있잖아요. 어느 한 명을 대통령이 편들어서 세자 책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덕담으로 본인이 잘해가 국민의 민심을 얻어라. 그러면 이게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이게 왜 관계가 멀어진 겁니까. 따라서 저는 저건 덕담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얻어서 정치인으로 크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준 거 아닙니까. 역시 두 분의 관계는요. 뗄레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알겠습니다. 수호지교다. 또 이렇게 한자 성어까지 동원하셨는데 이준우 전 의원께 바랄 거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우리 저기 뭐야. 서변 의사님 말씀 좀 보태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의 패배는 본인 탓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발언해서 생각을 해요. 총선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서 2년 정부의 국정운영의 평가다. 본인 탓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만족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 아니냐는 취지였죠. 오늘 선정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탓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탓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올 1월 달에 KBS 담화를 할 때는요. 약간 한동훈의 어떤 선거 캠프에 대해서 약간 문제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을 자꾸 집어내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걸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바꾸고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내 탓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탓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이야.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두 분 사이 해석은 저희가 맞을 겁니다. 저희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정은 두 분이 더 잘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켜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숙제 내서 여기에 나가서 인사 한 번 하셨다고 바로 파내셨잖아요. 그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변호사님하고 위원께서는 또 다양한 관계가 있으니까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파적이라기 보다는 잘 이해하고 있다. 뭔가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토론토랑 갔어요. 지금요.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여는 게 큰 과제인데 열긴 열어야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런데 원래는 6월 말 7월 초로 거의 정해진 것 같다가 요즘에 새로 취임하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8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미뤄지고. 연기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약간 아니 왜 연기합니까.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를 빨리 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거 연 대표 말씀이 맞고요. 다만 8월에 하겠 때는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성실하게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원 당지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시간이 걸려요.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요. 그 입증이 큽니다. 늦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죠.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분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연기론의 반대 목소리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분 정도 꼽히죠. 윤재욱 전 원내대표. 이제 오늘부로 전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새로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요. 6말 7초 전당대회로 총의가 이미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기가 되면 또 다른 다른 논란이 생긴다. 또 다른 논란이 이런 얘기라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방금 들으셨죠. 이거 더 빨리 해야 된다. 바로 늦다. 그리고 더 여기다 추가해서 한동훈 당분간 물러나 있는 게 맞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빨리 전당대나 열어라. 황우여 비대위원장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당대표나 뽑아라.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우 전 의원. 황우여 위원장은 지금 물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6말 7초에 총의가 모인 건데 이거 연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논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대표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런 아마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측정인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두고 약간 늦게 간다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차기 대권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쪽의 대권 후보라든가 또는 당대표 주자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2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총선 패배에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 나오게 되면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을 경우에 총선 패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아마 뭐든 시로 내든 간에 당대표로 나오게 되면 적재하지 않을 거고 거기서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도 자산인데 그걸 우리가 키워주거나 지켜주지 못하고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처가 나고 아예 잡룡에서 배제돼 버릴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한테 방점을 맞춰서 전당대회를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경쟁자들은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6말로 애정을 만약 한다고 하면 당대표 나가려면 후보자 신청을 5월 20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전에는 후보자 신청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5월 10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물리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항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을 구성을 못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전당대회를 6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약간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경쟁자 입장 또는 한동훈 당대표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용훈 부의장 방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윤재혁 전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은 빨리 전당대회 열어라 지금. 그리고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쉬어라.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지금 8월 쪽으로 전당대회에 오는 거 이걸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본인들의 출마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져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8월 말로 연기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거거든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또 다른 논란이 아마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면 6월 말, 7월 초는 사실 좀 빠듯하거든요. 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려면 우리가 운동하듯이 좀 준비운동도 하고 도움닫기도 좀 하고 본 게임에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전당대회 날짜를 6말, 7초로 못 박아놓고 역순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8월쯤 하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좀 시간도 있고 그동안의 민생 행보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의원들을 만나거나 낙선자들을 만나거나 국민을 만나서 내가 출마할 여지나 가능성, 그런 연기를 피울 수 있는데 6말, 7초면 그게 좀 빠듯하다. 그래서 저는 황우영 원내대표가 지금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변명 같고요. 전당대회는 사실 사무직 당직자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이 없다고 전당대회 못 여는 것은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을 끝내려면 전당대회를 원칙대로 원래 예정됐던 대로 6말, 7초로 하는 게 다양한 논란을 차단하는 데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룰이 중요한 이슈거든요. 100대 0으로 가느냐, 7대 3으로 가느냐. 룰. 이 룰이 문제... 당원들이 다 100% 비중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룰을 정하는 문제는 사무책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인준을 거치고 전국이도 열애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계산한다고 하면 당원 전당대회 룰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의견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안 황우여 원내대표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 빨리 열어라, 룰 왜 바꾸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빨리 가라,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거 촉박한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연기론까지 나와서 이게 막 오해를 또 낙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방금 전에 패널 분들이 지지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오늘도 뭐 하나 더 공개가 된 게 있네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예요. 누구로라는가. 그러니까 여기 전체와 보수층을 나눴는데요. 전체 안에 보수층만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체는 여기는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전체 조사인 거죠. 여기는 특정 정당 지지 상관없고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다 모은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8, 1등.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21.9.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이 13.8.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층만 딱 좁혀보면 달라집니다. 한동훈 40.4, 안철수 17.1. 확 벌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가 있는데 이름이 위두훈이 뭐 이렇죠. 요새 가입자가 극증하고 있다. 총선 끝난 뒤에 2배가 늘었다. 4만 명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보수층에서는 지금 압도적이에요. 지금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40% 넘어가는데요. 차이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동하고.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조기 복귀의 명분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지금. 지금 일단 한 위원장이 나오기만 나오면 어떤 룰로 해두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처럼 당원 100% 하나. 바뀌든 아니든. 그다음에 여론 30%, 50% 반영하나. 어떤 경우들에게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명분이죠. 본인은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게 맞는가. 이런 명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위원장의 마음이 하루에 원래는 안 놀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봐요. 책임지고. 그런데 날마다 하루에 한 1%씩 출마 쪽으로 계속 옮기고 있대요. 하루가 지나면 1%, 1% 늘어나는 거예요? 1,000명의 거의 안 놀라고 8,90%.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한타임 시야죠. 그런데 지금 워낙 당이 어렵고. 이재명 대표계의 독주에 대항할 우리 국민의힘의 강한 지도부가 없으니 당원들이 계속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이 하루에 1%씩 출마 쪽으로. 그렇다면 기간이 늦게 할수록 1%, 1%, 1% 옮기면. 연기 되면 될수록 거의 100%에 가깝네요. 그렇죠. 만약에 8월 달하고 내년에 하면 100%지. 하루에 1%씩 옮겨오니. 아니 수험생이 하루에 1점씩 올리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는 8월 달 늦게 할수록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성찰하고 재충전. 우리 충전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충전이 꼽으면. 그처럼 기간이 늦게 할수록 충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래서 경쟁자들은 빨리 하자. 빨리 하면 늘 그게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고. 아마 저는 황우여 이분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을 편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좀 비판적이에요. 따라서 한동훈 도와주려고 충분히 아이고 비대위라든지 룰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전하는데도 충전이 있고 좀 시간 걸리고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 들으면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정욱 변호사 설명이 지금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당대표 선언도 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언도 조사에서요. 아까 보수층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지진보층만 따로 좀 떼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또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중도층까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전체 결과가 엇비슷하죠. 26.1 그다음에 안철수 23.1. 그런데 지진보층만 보면 안철수 의원이 21.8로 가장 앞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17.6로 뒤집니다. 이 현상은 뭡니까. 진보층은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저는 저기 우리가 색의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쭉 있잖아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거쳐가는 색 뭐 이런 거 있듯이. 그 중간 정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강성 지지층 그다음에 중간으로 오면서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진보층으로 오면서 안철수나 이렇게 쓴소리 많이 하는 분들 내지는 강성 지지층이 미워하는 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건 역선택이잖아요. 만약에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정당 지지 상관없이 한다면 저거 역선택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저거는 이제 역선택이 되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진보층에서는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덜 보기 싫은 사람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저게 주관식으로 했는지 객관식으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객관식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고르게 되면 있는 데서 고르면 제일 그래도 덜 미운 사람이 안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 했다기보단 역선택으로 저는 이루어진. 역선택 현상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덜 미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오면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겠구나. 우리 당 후보가 쉽게 당선되겠구나. 그러니까 진보층 대선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향후에 대선 경쟁까지 가면 낫겠구나. 대선 후보로 봤을 경우에. 약간 전략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가 좀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선택으로 판단으로 저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전략적 판단을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관여층 지지층만 그럴 거예요. 일반 지지층은 그렇게까지는 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넣느냐 얼마나 넣느냐 아니면 아예 넣지 않는 정도 지금처럼 유지 안 했는데 지금 저 보니까 진보층 역선택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도 하네요. 지금 약간 저런 다른 결과가 조금 나타났어요. 고발인 그리고 피의자 줄줄이 조사를 받고 조사 예정입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가신 분이 있고 지금 조사를 한참 바꾸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시간이면.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입법기관으로부터 이런 어떤 제재를 당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실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부분이지 결론이 나기 전에 알가벌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분의 모습만 나오는데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 사안이요. 이게 명품백 논란이잖아요. 이게 고발권이 지금 보면 세 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고발의 방향이 각각 좀 다른데 화면 좀 보면서 소정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이 고발권이 왜 세 건이 되는 거 가까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먼저 최재형 목사 있잖아요. 이분을 고발한 단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혐의들이 크게 보면 청탁금지법에 준 사람도 처벌되잖아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는 고발한 단체도 있고. 지금 활빈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주거체육인들이 쏘겨서 우리가 나머지에 들어갈 때 허락을 했죠, 들어오라고. 그런데 진짜 목적을 말했으면 허락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상으로 뭘 찍었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택배기사를 위장해서 집에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주거침입이 된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걸 유추해서 주거침입. 그다음에 경호원을 쏘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계한 경호원물 방향인 거 아니냐. 이렇게 큰 방향에 두 개의 고소가 있는 거고. 최 목사를 향한 고발권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단체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방송이 두 개 됐지만. 크게 보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의 옆에 무고도 있어요. 무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법으로 여러 개의 단체가 고발했고. 물고는 고발권이 최 목사로 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밑에 있는 걸로? 이거는 반대로 김건희 여사를, 서울의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까지 같이 고소한 거죠.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걸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고발했는데 처벌 조항이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언제 알았냐. 미리 알고도 빨리 신고 안 했으면 그것도 문제되잖아요. 따라서 두 분을 내외를 같이 고발한 거죠, 청탁금지법에. 크게 보면 지금 세 건의 고발권을 지금 검체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다 지금요. 그럼요, 아까 영상에서 오늘 조사받으러 가는 분 한 분 계셨잖아요. 화면으로 좀 이 조사 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활빈당, 그러니까 각각 고발한 거예요, 최 목사에 대해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 목사는 오늘 13일에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서류 측에서는 오늘 20일에 고발인 자격으로 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이 뭔가 속도를 내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소속본 의사, 관심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김건희 여사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 조사 대상이 된다면 참고인인가?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성력 없이 모든 걸 다 털겠다. 성력 없이 조사한다. 이래서 진짜 조국팀에 있던 에이스 검사들 3명 포함해서 이번에 전담팀을 만들었죠. 조국 대표 과거에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에요? 검사 2명하고 그다음에 기획검사하고. 송경호 지금도 가장 아껴는 에이스 3명을 투입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대통령실과 상당히 긴장관계가 일 정도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무슨 의도인가? 이원석 총대의 반기를 들었나? 이 정도로 이게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투입된 검사나 지금 조사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아마 이 전담팀에서 3가지 정도는 해야마하게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차피 특검이 하면 그래 하거든요. 하나가 바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러면 이게 또 파란이 일 수 있죠. 왜? 창구에 보관되는지 한번 보자. 그 파우치가. 옛날에 지금이야 용산이지만 과거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항상. 그게 하나가 변수고. 두 번째가 김여사 그냥 소환해야 되겠다.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이나 서면은 안 되겠다. 방문조사, 서면조사 아니고 소환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피의자죠. 고발 당해서 일단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다. 창구에는 될 수가 없어요. 고발 당한 피의자입니다. 그럼 피의자가 되는 거다. 아마 그게 또 파란이 하나일 것 같아요. 소환했을 때. 그러니까 포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 대통령 조사입니다. 대통령까지도 고발됐으니 대통령은 서면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현직 때는 소추 안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추는 안 해도 조사는 한 예가 있죠. 조사는 된다. 소추는 못하지, 물론. 그런데 조사는 해낼 때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세 가지가 상당히 저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긴장이 일 수 있는. 이 정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소정표 여사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서면 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소환 조사. 소환 조사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로는. 지금 그 정도로 압수수회까지 검찰의 논쟁이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운명을 걸고 승리 없이 해야 된다. 그럼 대통령실하고의 갈등,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는 한쪽으로 여당에서 움직이고 지금 검찰과 대통령실은 또 긴장관계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데 그럼요,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 그리고 오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언론에 여명폭배 선물 진무 관련성 없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개별 사건은 따로 맞은 일선 검찰청에서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변호사님, 어떻게 될 걸 존망하세요, 지금? 글쎄요,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에 오랜만에 그래도 좀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방금 하신 설명에 대해서요?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 권력의 지지가 무너지거나 권력의 향배가 바뀔 것 같을 때는요. 조직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참패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아직 3년이나 남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신을 일정 부분까지는 위험 수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용산과의 갈등까지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직의 존재의 의미라는 차원에서 조직을 위해서 할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 야당이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불공정성, 어떤 형평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너무 과다한 어떤 탄압적으로까지 보이는 과도한 수사 이런 것들을 조금 불식시킬 필요가 검찰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민들은 검찰 안 믿고 전부 다 특검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훨씬 목적이 커 보이고 그런 와중에 용산이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저는 또 눈치를 다시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레임덕 비슷하게 가고 그다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국민의 지지가 회복이 안 된다면 검찰의 조직의 존재를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훈 부위장께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서정욱 변호사가 전망하신 저동도의 수위의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최상병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이 정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에 대한 수사들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금물살이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공수처장까지 이렇게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을 한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회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게 수사 진행되고 있다라고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 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향후 더 지켜봐야 된다. 정말 이 수사가 공정하고 검경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총선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총선 때 만약에 했으면 이게 더 이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총선에 선거판이 있는데 집권당의 어떤 핵심을 수사라는 거에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선거가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요. 9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났고 그러면 적어도 이때 끝난 다음에 수사한 거는 비난이 훨씬 덜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나가기 전에 후임 검찰총장한테 부담을 안 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임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으려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쌓았어야 돼요. 부신이 너무 큰 게. 신뢰가. 야당은 그렇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야당은 동봉투 관련해서 총선과 상관없이 소환 통보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똑같은 잣대라면 그런 것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제를 했다면 국민들이 검찰이 그래도 뭔가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신뢰를 좀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이는 모습이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저게 쇼일 수 있다는 의부심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뭔가 속도를 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사 날짜까지 언론조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주제는요. 야당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야당의 과제라기보다는 어떤 절차가 남았는데 국회의장 후보를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국회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몫이거든요. 이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주제로 좀 가볼게요. 10명 경쟁이 된 국회의장 선거일까. 물음표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그렇다는 거거든요. 일단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서 최근에 본인의 어떤 공약성 계획 이런 걸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검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지키는 데 한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대적 소명에 일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김진표 의장께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대통령의 마구잡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긴 하지만 국회 입법권의 침해에다 굉장히 자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좀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200석이 제의표결 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180석 정도로 낮춰서 좀 더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 분이 등장했는데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최근에 본인들의 어떤 공약성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추미애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니까.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처분적 법률입법. 이거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딱 정해지는 순간 정부가 반대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죠. 국회 결정사항이 곧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요. 종성호 후보는 거부권에, 대통령 거부권에 대응하는 강한 국회 실현합니다. 조종식 후보는 거부권 재표결, 이거 지금 200서이거든요, 재표결하려면 통과되려면. 그런데 180석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거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아예 개헌에 앞장선다. 감사원도 국회로 갖고 온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줄루전이요. 특히 거부권 재의결 200석인데 이걸 180석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야권이 다 뭉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이걸 낮추는 거하고 처분적 법률 이거 적극 지원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저렇게 실제 한다 그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입법 폭주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부권을 200석인데 180석으로 낮췄다. 그러면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나중에 다수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이 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거부권 의석설도 낮출 겁니까? 이렇게 계속 집권당이 다수당이 될 때마다 거부권 기준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정상적인 국회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 후보께서 저렇게 처분적 입법 얘기하셨는데요. 저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여의도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런 부담을 아마 시나리오를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렇게 실행이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다음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서 보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미는 국회의장이 정성호 후보, 정성호 후보였었죠. 그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정성호 후보가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말 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바뀌었대요. 누구로 바뀌었답니까? 최근에 바뀐 게 이제 추미애 후보는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미애 후보는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성호 후보는 이제 친명 좌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합리적 친명 좌장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성호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는 괜찮다. 물론 이제 좀 강성으로 나아겠지만은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되는 국회의장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추미애 후보로 바꿨다는 말은 좀 거친 국회의장을 만들어서 여의도의 대통령 또는 여의도의 대장을 이재명으로 노골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용훈 부의장? 방금 자막으로 나온 게 있어요. 추미애 후보가 말한 건데 당심, 민심, 명심 다 나한테 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지금요? 여론조사 결과 몇 개 발표가 됐었죠. 그때 압도적으로 추미애 전 대표가 득표를 한 건 맞지만은 의장선거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장선거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들로 구성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심과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 이것과 좀 동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 니즈를 무시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게 사실 추미애 후보의 말이 주목받는 게 통상 어떤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걸 보면 주로 당심과 민심은 다 제게 있습니다는데 여기는 명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다르게 성공한 당대표잖아요. 총선을 정말 압도적으로 야당으로서 이렇게 이긴 거는 정말 몇십 년 만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지도자를 넘어서 야권 전체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꽤 상징성이 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꽤 소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심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다. 명심에서는 배경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6월 7일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6월? 6월 7일에 무슨 재판이냐면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유죄냐 무죄냐 판결이 나오거든요. 대북송금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로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게 지금 재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진술하고 또 번복되고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칠 수도 있어요. 이와영 6월 7일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심인 사람을 국회의자로 안 치고 싶은 게 왜냐하면 방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심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읽고 추미애 후보가 내가 명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16일인가요? 결정이 되죠? 그날? 일단 뭐 잘 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방금 앞선 주제에 잠시 영상으로 등장한 분이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경선이 있었는데 뽑혔어요. 당선된 뒤에 어떤 본인의 어떤 얘기를 좀 꺼내놓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하나 적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일 대우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 저는 뭐든지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여기에 이 상황을 타게 하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는 맞지 않은 거 아니냐. 화면 좀 볼까요? 추경호 새 원내대표. 소개된 화면이 좀 있는데. 대구 달성군의 3선 의원. 이거 제목에 보세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또다시 TK. TK 의원이다. 앞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대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구 출신. 대구계. 그리고 기재부, 관료, 장관, 차관, 국무종시장, 정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원내대책단장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김선열 변호사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나오신 세 분이 다 친윤이었기 때문에 지역을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중도층 국민이 볼 때는 영남당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그런 부분은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해소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큰 과제로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이걸 과제로 생각하고 만약에 일정 부분 영남색, 보수색을 조금 10개 만들고 합리적인 모습, 이런 것들, 중도층을 좀 소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 이게 반전이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식은 또 영남이야? 라는 실망이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큰 과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또 영남이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이게 비판할 걸 비판해야죠. 아니, 영남에 의원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원내대표감이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수도권이나 또 충청권도 놀 수 있잖아요. 따라서 너무 이거는 비판을 해야 비판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말리아 의대의 사진은 왜 등장을 하나? 소말리아 의대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의대 증언 관련된 질문도 받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증언, 의대 증언을 포함한 이런 의료개혁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입장 보였는데. 어제 정부가 좀 결정한 게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달이가 조만간 하겠다는 건데 뭐냐면 외국 의사 면허, 외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신 분도 있잖아요. 외국 의사들. 이분들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분들은 개업은 안 되고요. 대형병원에 배치를 하겠다는 거고 이분들이 원래 외국 의사 면허 있는 분들은 제대로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예비시험, 국가의사고시 이런 거 다 통과되는데 이거 없다. 면제다. 대형병원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 보니까 외국의 의대에 지나가는 한국인분들 꽤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의사인 교포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내용이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조만간, 빠르면 이달 내에 한다고.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의협회장 반응을 보였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커밍순이라고 쓰고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2008년인가 9년쯤 되죠. 그때 소말리아에서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이 열렸는데 그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이준우 전 의원님?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지금? 이거 아무리 봐도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을. 그렇죠. 외국인인데 이제 의사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소말리아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거예요. 소말리아 의대에 졸업한 의사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죠, 비판이죠. 비판이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후진국으로 알려진 소말리아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저런 국가에서 의대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피해는 국민이 벌게 될 것이다. 약간 포마하는 거 아닌가요? 좀 저번에 소말리아 의대 나오신 분들은?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게 저분 이제 소말리아 의대 졸업하신 분을 올린 거지만, 저게 외국인을 대상하기 때문에요. 이건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에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의료 기술자들이, 의료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의료에 대한 숙가가 높다거나 또는 거기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거나 또는 배울 수 있다거나 임상을 많이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쫙 빼고 저렇게 아주 후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대에 나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환자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좀 하는 거는. 지금 저런 마루도 나왔는데요. 마루타. 저런 마루타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저렇게 주장하는 게 저는 글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좀 그렇게 설득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건데 너무 극단적이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슴이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웅 부의자.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 빈자리를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 외국 의사 줄여서 이분들로 채운다 이런 건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3국가에 대한 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국 의사라는 분들도 그 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배우고. 그랬겠죠. 익숙하게 이렇게 배운 분들이거든요. 이 채용하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그건 또 검증하고 채용할 부분인데 저렇게 또 특정 국가의 의사분들을 올려서 비하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 외국인 의사분들 중에는 존 호킨스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저렇게 제3국가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데 묶어서 외국인 의사보다 한국인 의사가 나은데 왜 외국인 의사를 하려고 하냐? 이건 발언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봅니다. 김상현 후보는 한 30여 주 남았어요. 짧게 얘기하면요. 저는 폄하 이런 문제보다 더 큰 거는 환자 옆을 지켜야 될 사람이 못 지켜서 저런 고민까지 하는데. 그럼 비상단계라고 정부가 저런 판단을 한 건데. 저는 저 제도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저게 왜 나왔냐는 원인을 보면 본인들이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환자들이 피해 안 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면서 정부와 투쟁하겠다. 이런 거를 내놔야 의사다운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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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